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오입니다 예 자 오늘의 못배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이게 누구같아요 누구같아요 예 누구같습니까 바로 캡틴 아메리카 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못배틀 조명은 캡틴 아메리카인데 일단 제가 지금 실험결과 캡틴 아메리칸과 오늘 싸울 몬스터가 있는데 그 캡틴 아메리카가 노인체트로 싸웠을 경우 완전 개발리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체트를 좀 했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7 7 7 7 딱 7이 적당하기 때문에 일단 7로 했고요 자 이건 캡틴 아메리카의 무기인데요 쉴드 이거는 다 10으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데미지가 좀 들어가요 그래야지 그나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단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 싸워볼 몬스터는 바로 이겁니다 살짝 보셨습니까 살짝 보세요 살짝 예 스콜피온 대박이죠 예 오늘 스콜피온과 싸워볼건데 한번 자 한번 난낸 쉬움을 하고 자 스콜피온은 얘가 지금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상한 자기 종족 애기들이 나요 하여튼 오늘 이 스콜피온과 저의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못배틀 진짜 너무 많이 돌수가 좋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못배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못배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오 쉣 일단은 간단하게 시작해봅시다 자 갑니다 어 떨려 시작 오 보이시죠 동족 소환하는거 여기 동족이에요 좋아 집니다 찾았다 오 오 여기가 엄청 세요 참고로 오 이거 보세요 좋아 오 오 오 독도 걸리기 때문에 오 조심해야되요 오 독 걸리죠 독 독이 걸렸어 비켜 와 동족 대박 오 이게 던지는게 있는데 던지는게 좀 약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쳐야되요 오케 아 고기도 준비했습니다 웬만에 더 오 역시 여궁중에는 캡티 아메리카 좀 허접하잖아요 근데 잘생겼으니까 봐주자 잘생겼지만 허접 오우야 진짜 개쎄 오 도망가야돼 너무 쎄 너무 쎄 오케 와 와 대무지가 달까말까데 이게 지금 이게 와 못 깨겠는데 너무 어려 오우 너무 많이 살아났는데 좋아 와 이거 너무 쎄다 너무 쎄다 쫄따구부터 정리하면서 오 너무 쎈데 와 이거 쫄따구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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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동만 아니면 싸울만 할 것 같은데 아 진도 싸울만 하긴 싸울만 해요 예 좋아요 레벨업을 시 동족을 잡으면서 레벨업 시켜가지고 일단 허기를 최대한 와우 오와우 좋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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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얘 불이 안통하네 화염을 붙여놨는데 오 어 얘는 살충으로 안통하나보네 오와우 마 개색 덤벼라 마 난 캡틴 아메리칸이여 캡틴 아메리칸 오 캡틴 아메리칸 오우 슈바 제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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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쎄 너무 쎄 어 독이 장난 아닌데요 경험치를 먹으면서 레벨업 시켜줘 돼 왜냐면 레벨업 시켜주면은 허기를 더 자니까 좋아요 오케 오와 아 저 피 배단 깎아냅니다 예 배단 깎습니다 피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잡을 수 있겠어 잡을 수 있겠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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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동조부터 죽이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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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헤헤이 어우 던지는게 너무 약하다 던지는게 데미지 올려주면 딱인데 어우 던지는게 데미지 너무 약하다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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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얘네 진짜 100이라 가깝기댐에 오케 오케 가자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거의 데미지 1씩 따라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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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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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너무 세다 진짜 이거 좋아 피절볼려 아 이 쫄대구 때문에 너무 상가신다 쟤 주위에 쫄대구 너무 많이 사는데 좋아 오케 와우 이거 진짜 한마리 너무 세다 진짜 와 한마리 두마리는 못길 것같아요 웬만해서는 얘 두마리는 어 너무 어렵다 와 어 나 죽는다 오 와 두마리는 좀 힘들고 스쿨피언 이거 쫄대고 때면 더 힘드네 근데 지금 피가 거의 다이나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만 올리고 와 침다 나이스 와 죽어 죽어 와 쫄대고 이거 뭐야 아 진짜 쫄대고 넘어선 하신다 침이다 뒤치기 이제 한번 칠 때 말 쳐야돼 최대한 오케이 침다 어 고기구나 어 고기였어 내 고기를 치고 있었어 고기를 치고 있었다니 어 어 죽겠다 자라메 이게 지금 광화인데 이 정도지 광화 안 쓰면 개 발렸어요 그냥 진짜 어 공격력 15가 적당하게 돼 위로 가릴 것 같은데 오우 오이씨 어 오어어 오워 중력 어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됐고 좋아 좋아 어우씨 개새끼야 막 내새끼야 맘만하노 오우 오오 여기다 안보인 용서 안보인 용서 오케 좋아 와 쫄따구가 너무 성가시다 진짜 진심 오 아냐아냐아냐아냐 밀쳐내고 어 미쳐미쳐미쳐미쳐 와 쫄따구 진심 이거 와 좀 가라 아 진짜 여기 먹을거지 덮여야겠다 안되겠다 먹을거 고기 고기를 덮여줍시다 어 고기가 아 고기가 진짜 한참만 살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하겠다 무기를 좀 바꿔볼까요? 아 무기가 생각보다 너무나 크네 15로 하겠습니다 어 됐다 15로 하고 아 이러고 싸울게요 와 이것도 좀 아니다 진짜 15로 정도 해야지 좀 셀꺼같아요 좋았어 어우 어우 너무 쎄 좋아 일로와 새끼야 너 뒤졌어 너 뒤졌어 너 뒤졌어 일로와 나 밀치기일꺼네 밀치기 나도 밀치기 있어 와 너와 나의 밀치기 하 너와 나의 밀치기 던지는건 약해 던지는건 약해 던지는건 4밖에 하더라 4정도밖에 너와 나의 어 막강하구만 흠 대박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너와 나의 밀치기 내가 밀칠거야 너를 좋아 일로와 오케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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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대박 오케이 던져주고 미치기 미치기 좋아 미치기 미치기 뜨미 따 오 샛더팍 오케이 오케이 다 죽였다 오케이 얼마 안남았어요 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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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 시스iba 오 오케이 와 제가 못빼타는 stegeel 힘든 저 가장 힘든 모습입니다 와 와 야 덤벼 야 안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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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쓰 brightest just oh ja 나 죽인다 아 오ㅓ어어얽 오 오오오ㅗ 오오ㅜ어 오오ㅓ어 와아 와 대박 힘들다 진짜 이거 와아 진짜 대박 와 이 쫄쫄쫄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와아 여러분들 니그로스 캡틴 아메리카가 이기네요 와아 현대인식으로서 무기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니게 와 진짜 힘들다 나는 뭐 야 내구성 야 대박이다 진짜 자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걸로서 예 야 이게 자 이걸로서 캡틴 아메리카 대 스콜피온 예 캡틴이 이깁니다 역시 마벨의 영웅들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은 좆구덱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몹배틀에서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 빠잇 자 좆구덱 부탁드려요 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